제가 두 번째 곡은 마지막 곡으로요 오카게나의 개표곡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타이틀곡이거든요 끝까지 생을 다하신 그날까지 딴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타이틀곡의 물놀이 연주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분명CI 可愛 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